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발꿈치들기 스트레칭 안쪽 복사뼈를 들어 링콘에 터치해주세요 복사뼈가 위를 향하도록 신경 써주세요 마지막 한 번!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등표기 스트레칭 발을 넓게 벌리고 엉덩이를 낮춥니다 발을 뻗을 때 숨을 들이마시고 되돌릴 때 내쉽니다 발끝은 똑바로 앞을 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한 세트! 네, 잘하셨습니다! 마무리는 발을 벌리고 옆으로 스트레칭 링콘을 들어올리고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시선은 아래가 아닌 정렬을 바라봐주세요 반동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마지막 한 세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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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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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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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 만나요. imen.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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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좋았어! 피곤하지만 않아! 힘내! 천천히 왼쪽으로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거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줘! 좋아! 좌우를 바꾸자! 발 바꾸는 것도 잊지마! 천천히 오른쪽으로 내려가자! 빈술기를 펴고 상반신을 받아다꿔! 신이 되도록! 잊지마! 쟤도어pelled 취급했어?! 화이! 호이! 호이! 그렇다! cott?! Hiiiahah! 링콘을 계속해서 세게 조이자! 잘했어! 좋았어! 수분 보충도 잊지마! 암호 자세! 천천히 왼쪽으로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호흡을 맞춰 움직이면 몸이 따뜻해져! 좋아! 좌우를 밟자! 잘 바꾸는 것도 잊지마! 천천히 오른쪽으로 내려가자! 수분 보충도 기대할 수 있어! 천천히 제자리로! 완벽해! 볶은 가르! 계속해서 조여! 이거 만만치 않은데? 파이팅! 공사 3 자세! 공사 3 자세! 공사 3 자세! 천천히 내려가자! 혹은 강화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 추천해! 좋아! 이제 제자리로! 천천히 제자리로! 놔! 좌우를 바꾸자 잘 바꾸는 것도 잊지마 천천히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이성적인 자세는 알프벳 T 모양이야 파워패스 좋아, 아직 더 할 수 있어 존자 자세 천천히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천천히 제자리로 천천히 제자리로 한골 젊은 왼쪽 천천히 제자리로 천천히 제자리로 됐어. 이거 위에 무게를 얻는다. 다 했으니 때리워주자! 1등이 빠져나가는 수 Mr. B. 스티컴이 백신을 curo를 줄여서 1등이 좀 부족이어야죠. 3등이 너무 좋아요! 7등이 계속 됩니다. 1등이 더 크고의 밖을 잡아야 할 것이네. 3등이 계속 됩니다. 좋았어! 이제 선택하자! 힘내! 천천히 왼쪽으로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어깨가 너무 올라가지 않고 이 위에! 좌우를 바꾸자! 발 바꾸는 것도 잊지마! 천천히 오른쪽으로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붙인 무릎은 직각이 돼야 이상적이야! 완벽해! 좋아! 스킬을 선택하자! 암호 자세! 천천히 왼쪽으로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돌이 바른 무릎이 옆을 향하도록!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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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를 바꾸자! 발 바꾸는 것도 잊지마! 천천히 오른쪽으로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히힛! 양과도 뒤집어서도 괜찮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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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힛! 히힛이 혀 Prince가 얼마 rhy Táx2 조심해! 조치의 자세! 천천히 왼쪽으로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물 붙지 않도록 가슴을 활짝 펴! 좋아! 좌우를 바꾸자! 발 바꾸는 것도 잊지마! 천천히 오른쪽으로 내려가자! 발을 물에서 벌리지 않아도 그렇잖아! 천천히 제자리로 빨리 해냈어! 서두르지 말고 밀어서 복근 카드! 민폼을 줄일 때는 다리를 살짝 올려라! 민폼을 줄일 때는 다리를 살짝 올려라! 조치의 자세! 조치의 자세! 천천히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아마신 브륨비 발령되는 은근이야! 오 쟤? 몸이 많이 움직였어! 나이스! 자, 빅토리 포즈로 이제까지 한 운동을 점수로 바꾸자! 엉덩이를 낮춰서 스포츠 파워를 전신을 키게 돼! 빅토리! 표시된 위치를 오른손 엄지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측정 중입니다. 잠시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덩치고 뱅 뮤직비디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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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최고야. 엄청난데? 엄청난데? 좋았어. 훌륭해. 잘했어. 좌우를 바꾸자. 발 바꾸는 것도 잊지마. 좋아. 움직이자. 너무 나오지 않도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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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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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잘했어. 대단해. 좋아. 좋아. 엄청난데? 좋아 좋았어 훌륭해 좋아 좋아 잘했어 베이스로 올려볼까? 좋았어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좋았어 한 번 한 번 할 수 있어 좋아 앞으로 한 번 좋아 좋아 좋았어 좋았어 잘 해냈어 서두르지 말고 일어서 복근 가득 아 훈 예뻐 극락 진행해내시면서 복두에 힘을 줘 복두에 힘을 줘 무궁 모춤도 잊지마 배스프 시 백두 시 다 자, 자, 고개를 앞으로 숨지 않도록 주의해 좋았어! 완벽해! 좋아! 좋아! 아로크로! 좋았어! 엄청 날래? 오케이! 완벽해! 어서 와! 대단해! 오케이! 훌륭해! 좋았어! 나이스! 오케이! 힘이 좋아! 잘했어! 쉬고야! 잘했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굉장해! 잘했어! 그럼 계속 해보는다!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아홉크로! 좋아! 앞으로 서버! 아홉크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다오쿠라! 다오쿠라! 좋았어! 오케이! 퍼펙트! 힘이 좋아지진 않아? 힘이 돼! 안 트위스트! 너무 좋아! Venezuela! 야! sz С 앞으로 내받! 하나! 둘! 하나! 앞으로 내받! 하나! 좋아! 최고였어! 계속 부서와 줘요! 이해하지 말고 필요할 때 주셔! 수고하십시오! 뭐지? 분심도 0%를 넘어갈 수 있어! 일단은 여기가 나이거예요! 이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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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로! 이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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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이비 랩 좋아! 스크린을 선택해서 라이더 스쿼트! 자 자! 가슴을 살짝 펴! 좋았어! 물 부셔!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오케이! 훌륭해! 좋았어! 완벽해! 좋았어! 바로 부 거야! 좋아! 잘했어! 좋았어! 굉장해! 좋아 좋아! 쉬는 거야! 좋아 좋아! 좋아! 페이스 업! 잘했어!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앞으로 풀어 펀! 오케이! 잘했어! 앞으로 펀! 좋아 좋아! 좋았어! 마지막 펀! 나이스! 움직임이 좋았어! 어? 떨어졌어! 이 틈에 공격하자! 역시 만세 허벅지 대기! 그 안에 움직여서 지방을 열언십시오! 그 안에 움직여서 지방을 열언십시오! 그 안에 움직여서 지방을 열언십시오! 그리고 저기서 지방을 열언십시오! 이틈에는 에이 전부 도착! 아! 자, 자! 매끈한 탈북을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해! 잘했어!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움직임 좋아! 좋아, 좋아! 엄청난데? 오케이! 대단해! 좋아, 좋아! 눈부셔! 좋아, 좋아! 최고야! 좋았어!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바로 꺼야! 네! 움직임 좋아! 좋아! 눈부셔! 잘했어! 완벽해! 우리가 계속 경험하자!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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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잘했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파이팅! 좋아! 마지막! 완벽해! 이거 나만이 싸는데? 파이팅! 안태반지 트위스트! 좋아! 움직이자! 엉덩이를 낮춰줘! 하반신도 강화하자! 좋아, 좋아! 훌륭해! 잘했어! 훌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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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짐 좋아! 좋아! 일숨을 올려볼까? 좋아! 좋아! 앞으로 3번! 좋았어! 오케이! 마술아 2번! 좋아! 좌우를 바꾸자! 발 바꾸는 것도 잊지마! 자자! 우리 사람은 대끈한 허리를 만들자! 좋았어! 다잇! 좋았어! 쉬고야! 오케이! 붓붙여! 잘했어! 좋아! 좋았어! 완벽해! 좋았어! 훌륭해! 잘했어! 굉장해! 좋았어! 너의 한계에 도전해봐! 좋아! 좋아! 잘했어! 앞으로 3번! 좋았어! 가볼거야! 마지막 1번! 좋았어! 최고였어! 링크를 줄 때는 많이 시작합니다! 계속 가야 돼! 봤어! 엄마 안 남았어! 조심해! 저에게 연락타임의 정의 될수록! 백끄다! 한계업! 한계업! 2번! 이제 막 한계업을 얻어내는다! 한계업을 얻어! 그래서 해받업이 좋아 움직이자 육수를 가볍게 붙은 상태에서 해보자 오케이 대단해 오케이 엄청난데 좋아 대단해 좋아 잘했어 완벽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좋아 좋아 바로 풀어 잘했어 훌륭해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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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좋아 좋아 일수도 올려볼까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잘했어 앞으로 두 번 파이팅 잘했어 앞으로 두 번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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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해야 했어 서두르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일어서 복근 카드 바리아 바리아닌 복근 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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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아닌 복근 퓨저 혹 tres 스킬을 선택해줘! 에잇, 푸시! 자, 자! 숨을 내쉬면서 빈프를 조이자! 오케이! 빈픈 장애! 좋았어! 좋아! 오케이! 엄청난데? 좋았어! 힝! 결국 헬프라! 긴장해! 엉덩이를 낮추어 시계 스트레칭 비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링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 놓아주세요. 양손을 들고 왼쪽 팔꿈치를 잡아주세요. 팔꿈치를 눌러서 팔뚝을 스트레칭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스트레칭합니다. 호흡을 계속하며 천천히 스트레칭합니다. 자세를 천천히 뒤돌리세요. 왼팔을 오른쪽으로 뻗고 오른팔로 감쌉니다. 팔을 오른쪽으로 당겨 왼쪽 어깨 근육을 스트레칭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스트레칭합니다. 허리가 함께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세를 천천히 뒤돌리세요. 머리 뒤에서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아주세요. 손목을 오른쪽으로 당기면서 목도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목을 세우고 손을 바꿔 반대쪽도 늘려줍니다. 목부터 어깨까지 스트레칭 되도록 집중해주세요. 자세를 천천히 뒤돌리세요. 몸 앞으로 손깍지를 낍니다. 손바닥을 앞으로 뻗어서 등을 늘려주세요. 자세를 천천히 뒤돌리세요. 발을 벌리고 양팔을 들어 왼쪽 손목을 잡아주세요. 손목을 당기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옆구리를 스트레칭해주세요. 자세를 바로잡고 손을 바꿔 반대쪽으로 기울입니다. 몸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천천히 늘려주세요. 자세를 천천히 뒤돌리세요. 스트레칭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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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